32카운트의 포월댄스 초곡이에요. 오늘은 사부님이 함께 하시죠. 인사해야지. 이 작품은 린스타트가 두 번 있어요. 5월 12시에서 시작을 해서 16카운트를 하면 3시로 가요. 그래서 3시에서 16카운트하고 다시 1번으로 돌아가고 두 번째 리스타트는 11월. 11월이 6시에서 시작을 하면 3번까지 24카운트를 하면 9시에 와요. 9시에서 다시 1번으로 돌아가는 리스타트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리스타트 하실 때는 스텝 체인지가 있어요. 힙 범빙 부분에서 힙 스윙으로 스텝을 체인지하시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랑 함께 같이 연습해서 해볼까요? 6시로 가볼게요. 자, 1번부터 시작. 1, 2, 3, 4, 5, 3, 7, 8. 1, 2, 3, 4, 5, C, 7, 8. 1, 2, 3, 4, 5, C, 7, 8. 하고 다시 1번 스텝. 체중은 왼발. 1번 스텝 오른발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메인 안무 1번 오른발부터 사이드 스텝 투게더 오른발 크로스 셔플. 자, 오른발부터 사이드 스텝 스텝 투게더 오른발 크로스 셔플. 또 왼발도 똑같이 사이드 스텝 투게더 크로스 셔플. 네, 잘하셨어요. 자, 2번은 오른발 토 아웃 터치 앤. 사이드의 토 를 터치하고 그대로 반박자 쉬고 오른발 모아요. 또 왼발 힐을 앞에다가 찍고 힐 터치 앤. 또 왼발 반박자 쉬고 투게더. 자, 이거 같이 해볼까요? 자, 오른발 아웃포인. 원, 투 앤, 쓰리, 포 앤. 그 다음은 오른발 제이집 박스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진행을 해요. 자, 오른발 크로스. 크로스. 왼발 백사이드. 그대로 오른쪽으로 4분의 1 방향 틀어서 사이드 3. 왼발 크로스. 크로스예요. 자, 여기서 크로스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 스텝이 바인 스텝이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서 크로스로 만들어주셔야 사이드에 놓기가 참 편안해져요. 자, 카운트로 1번, 2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브, 쓰리, 세븐, 앤, 에잇. 원, 투 앤, 쓰리, 포 앤, 파이브, 쓰리, 세븐, 크로스. 굿. 자, 그러면 3번 스텝. 그대로 오른발부터 바인 스텝, 크로스. 사이드 스텝,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사이드에 놓으면서 힙스윙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스윙, 스윙. 오른쪽으로 힙범핑 2번. 자, 4번 스텝도 3번하고 같지만 다리 왼발부터 시작을 해요. 왼쪽 바인 스텝, 크로스. 시작.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왼쪽부터 스윙, 스윙, 범핑.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연습해 볼게요. 카운트, 오른발. 5, C, 7, A. 1, 2, 3, and 4. 5, C, 7, and A. 1, 2, and 3, 4, and 5, C, 7, A. 1, 2, 3, 4, 5, C. 도와주신 우리 스윙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